제가 G-STAR를 사실 이렇게 제대로 와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놀랐고 너무 감사했어요. 많은 분들이 계속 환호해 주시고 해서 멘바블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되는 게 상당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 게이머 입장에서는 매우 기쁘고 다음에도 올 것 같고 정말 재밌습니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할 것 같아요. 한편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한편에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못 오신 분들은 내년 G-STAR에 오시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또 볼 수 있으면 과연? 안녕! 다음에 또 오면 내맘을 못 찾아볼게요. 다음에 또 오면 내맘을 못 찾아볼게요. en arn Institute 예수